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에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40살이 될 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9년 만났던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 중에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으로 10년이 넘게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해하는 자체가 먼저 떠난 두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그 두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속이 편했지만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게 아니었죠. 매일 밤 울면서 지내는 제 모습에 엄마는 여러 번 가슴이 찢어지셨고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는 철에 보며 아버지는 가슴을 내리치셨어요.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게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딱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10년 뒤 제게 예쁜 딸이 하나 찾아왔어요. 바로 저희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유난히 다른 원생들보다는 그 아이에게 정이 많이 갔죠. 사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저희 유치원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양육권을 엄마들이 가지고 와서 애들이 엄마 손에서 많이 크는데 이 아이는 아빠 손에서 자라다 보니 여느 엄마들처럼 아빠가 아이를 잘 못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티가 많이 나는 게 아이의 머리 상태인데요. 아이 아버님이 열심히 묶는다고 묶어도 매번 엉성하게 머리가 묶여져 제가 아침마다 이 아이의 머리를 다시 묶어주곤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소풍 때도 티가 많이 났던 게 이 아이만 항상 호일에 싸져있는 김밥 두어주를 가지고 왔죠. 대부분 어른들은 애들이 어리니까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애들이 더 잘 알아서 놀리기도 하고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소풍 가기 전날이면 미리 예쁜 도시락통에 아이의 점심을 싸놓곤 했어요. 이런 저의 미담이 아이 아버님 귀에도 하나둘씩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 아버님은 이런 감사한 마음을 저한테 표하고 싶다며 실제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어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누가 보면 아마 영락없는 가족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화기애애했고 생각보다 아이의 아빠와 말이 정말 잘 통했어요. 아이의 아버님은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도 없다는 얘기를 듣곤 연락처를 먼저 물어봐도 되냐고 하셔서 선뜻 알려드렸어요.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 이유는 단지 아이의 소식을 듣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그건 누가 봐도 이율뿐이었고 그냥 저랑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나쁘지 않았죠. 처음엔 당연히 아이 유치원 소식이나 오늘은 별일 없었냐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점점 저의 안부를 궁금해하시고 저의 밥을 챙기시며 저의 퇴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핑계로 또 한 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이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 당황한 미소를 보이며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예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좋은데요. 예나는 선생님이 예나 엄마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니 아이가 막 좋아서 고개를 앞뒤로 흔들더라고요. 그러니 아이 아빠도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이라는 진검다리를 가운데 두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죠. 근데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 알아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 과거 이야기부터 예나 아빠의 이혼 이야기까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혼 사유였거든요. 예나 아빠와 사귈 때는 이혼을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신뢰였기에 궁금해도 참았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는 이상 짚고 넘어가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희는 밤새도록 진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예나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예나 엄마는 수도권 시내에서도 아주 이름난 성형외과 의사라고 했죠. 본인과는 분세에 맞지 않는 여자였다고 했어요. 비교도 안 되는 직업과 학벌 그리고 외모까지 모든 게 다 출중한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여자가 먼저 자기한테 대시를 했대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2차 피로연에서 만나게 되었다는데 둘은 연애 기간보다 결혼 하락을 받는 기간이 더 길었대요. 예나 엄마 부모님께서 반대를 엄청 하셨다는데 그도 그럴 법한 게 의사인 딸이랑 일반 직장인 남자랑 비교해봤을 때 본인 딸이 더 아깝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예나 엄마의 죽느니 사느니 하는 소동 때문에 우여곡절로 결혼은 했대요. 워낙 예나 엄마가 예나 아빠를 일방적으로 많이 좋아해서 예나 아빠는 이 사실이 마냥 고맙기만 했다는데 어느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마다하겠나요. 하지만 예나 엄마는 아주 예쁘게 포장이 잘 된 독사과나 다름이 없었고 그 사과를 한입 베어 먹자마자 탈이 나기 시작했대요. 결혼을 하자마자 시작된 집착과 구속이 점점 숨통을 조여왔다네요. 한 번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발을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대요. 근데 예나 엄마가 킁킁대며 자기 발냄설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 지금 뭐하냐고 하니 어디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왔으면 분명 샤워를 하고 왔을 거라고 맡아보니까 아니네? 라고 했다는데 예나 아빠는 이런 예나 엄마를 보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야 그런 집착이 누그러질 줄 알았다는데 이런 집착은 예나 를 낳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했죠. 이제는 하다하다 본인 딸까지 질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딸을 더 예뻐해준다면서 딸을 미워하고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다는데 결국 이런 집착으로 예나 4살 때 이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1년간의 소송 끝에 양육권까지 가지고 이사까지 하는 혼자 애를 키웠다고 했죠. 저도 이런 예나 아빠의 과거를 듣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과거 이야기도 축하니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예나 아빠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 남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 소식에 재혼인 남자면 어떠냐고 꽁꽁 얼어붙은 네 마음을 녹였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아주 좋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또한 시골에서 올라오셔선 이런 못난 아들하고 같이 살아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재혼인 남편의 사정을 생각해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 분들만 모시고 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집은 현재 남편이 딸 예나와 살고 있는 집으로 몸만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딸 예나도 엄마가 생겼다며 어딜 다녀도 제 손을 놓질 않았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리었으면 어딜 다녀도 내 손을 이렇게 자고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딸 예나와 함께 유치원에서 퇴근을 하고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 유치원 앞에 웬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낀 여자가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행색이 조금 이상했지만 누굴 기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를 지나쳐왔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며 따라오는 모습이었지만 눈에 너무 띄는 모습이었기에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일단 예나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밖에 나와 그 여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 그 여자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는데 전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뻔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얼굴 때문이었죠. 코는 녹아내린 것처럼 콧구멍 밖에 보이지 않았고 눈은 두꺼운 쌍꺼팔로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보톡스를 넣은 건지 뭘 한 건지 울퉁불퉁하기까지 했죠. 그러곤 제게 박주성 씨 와이프 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누구냐고 물었고 그 여자는 저 박주성 씨랑 결혼했었던 여자예요. 박주성 씨 전처되는 사람이죠. 라는데 저는 그 여자를 향해 그래서요? 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이혼한 사이고 두 번 다시 볼 사이 아니지 않나요? 주성 씨랑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예나 보러 오지도 않았다는 분이 예나 아빠 재혼했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성 씨 말처럼 집착이 너무 강하시네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라고 하니 그 여자는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는데 그 얼굴을 하고 그런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기괴해 온몸에 소름이 다 녹았어요. 저는 그런 여자를 밀치고 거리로 나와 눈에 보이는 대로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도망을 왔죠. 그리고 택시에 내려 그 여자가 있는지 살폈는데 다행히 그 여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온 몸을 떨며 그 여자가 확실하냐고 몇 번이나 되물어 보더라고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불안해 했어요. 저는 일단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했죠. 예나도 나랑 24시간 붙어있고 당분간 학원도 내가 데리고 오고 데리러 갈 테니 있어보자고 했어요. 한 보름 정도는 잠잠했죠. 그래도 경계를 늦추면서 다니진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나 마스크를 낀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으니까요.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저희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그 여자가 뛰쳐나왔고 저희 남편을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괴한 얼굴을 들이밀며 주성씨 나야 당신 봉푸인 나 주성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성형하고 예뻐져서 왔어. 어때? 나 더 예뻐진 것 같지 않아? 저 여자보다 내가 훨씬 더 예쁘잖아. 안 그래? 나 좀 봐줘봐 하며 몸으로 남편을 누르는데 그 모습에 저희 아이도 울고 저는 아이를 달래고 남편은 그 여자를 떼어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 여자를 잡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희 아이에게 다가와 얘 너 나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예나가 대송송국을 하며 아줌마 누구예요? 나 아줌마 몰라요. 라며 막 제 뒤에서 숨는데 저는 그 여자를 밀치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제기하며 당연히 너는 날 모르지 내가 낳은 딸이 아닌데 근데 왜 네 아빠는 내가 널 낳았다고 하고 다닐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 여자 완전히 미쳤다며 당신 예나 랑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며 그 여자를 거의 반 끌다시피해 주차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고 저는 차에 예나 를 태우고 잠깐만 여기 있으라고 엄마가 얼른 아빠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주차장 밖으로 나와 남편을 찾았죠. 근데 둘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나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그 둘은 어김없이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희 남편한테 당신 내가 각오하라고 했지? 나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저 여자도 어떤 식으로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 그 더러운 실제에 다 밝히고 말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며 네가 입만 뻥끗하는 순간 너는 다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알겠냐? 라며 그 여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얼쩡거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둘의 대화를 듣고는 저는 더 혼란스러웠고 둘의 대화가 끝이 날 때쯤 혼자 주차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많이 놀랐겠다고 저 여자 적금 금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사까지 가는 방법을 고려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왜 예나가 지 엄마를 못 알아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 얼굴을 보라고 예나가 기억이 나겠냐고 나도 못 알아볼 뻔했다며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이 남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확인시켜줄 게 있다며 예나 머리카락과 칫솔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여자의 말을 그냥 흘러듣기엔 너무 찝찝한 부분들이 많았고 단둘이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듣게 된 이 여자의 말을 이 여자의 말을 잘 안 드렸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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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말을 잘 안 드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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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말대로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남편과의 결혼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혼이었다는데 남편 또한 애 딸린 싱글 대디였대요. 그 사람이 예나가 내 딸이라고 하죠. 저는 예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자기 부모님한테 예나를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집착해서 이혼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인간, 이 수법으로 만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착은요. 내가 아니라 그 인간이 했죠. 의처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엔 하루 종일 제 병원에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혼 얘기를 꺼내면 저한테 손해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스토커처럼 저를 얽매이기 시작하는데 종당엔 제 스스로가 피가 말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랑 헤어지려고 일부러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역겹다면서 저랑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음엔 순진한 얼굴로 다가와서 나중엔 악마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결혼했을 텐데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도 내 인생 망쳐놓은 그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 인간한테 도망치세요. 라며 울부짖는데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못 믿을 줄 알고 예나랑 친자검사를 해 확인시켜주겠다며 머리카락이랑 칫솔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였죠. 그 외로 여러 가지 증거라며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는데 남편이랑 그 여자가 나눈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고 저는 남편이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와 결혼 당시 찍어두었던 동영상까지 정말 복근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미래를 보는 듯한 기분에 한동안 말이 안 나와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얼굴만 망가진 줄 아세요? 저 병원도 문 닫고 인생 자체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제 얼굴 보고 어느 환자가 저한테 수사를 맡기겠나요?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그 사람이랑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인간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얼른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아니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 때문에 무서워서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죠. 그 여자도 그러더라고요. 본인 핑계대면 이혼하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몇 번이나 잡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제 인생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남편은 생각보다 순순히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했지만 1년 만에 합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난 뒤 직장을 옮겨 이사를 했고 그 여자와 연락이다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런 복수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더 망치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그 인간 건드리다가 나중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냐고 당신 똑똑하니까 현명한 판단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죠. 제가 주제 넘는 충고를 하긴 했지만 이 여자를 보니 아슬아슬해 보였거든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요? 제 앞에서 엉망거리며 우는데 곁에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결혼을 두 번이나 실패하고 얼굴도 이렇게 되고 직장까지 잃게 되면서 부모도 친구도 지인들도 다 떠나갔다는데 남은 게 악본이었대요. 그래서 될대로 되라라는 생각으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제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사람과 친구가 되었고 서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기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 친구는 재건 수술로 얼굴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작년에는 종합병원에 취직을 해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위해 유방재건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친구는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며 너 아니었음 평생을 패인처럼 살았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친구에게 나도 너 아니었으면 평생 그 인간한테 발목 잡힐 뻔했다고 했죠. 제 인생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잘 헤쳐나가야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챙기시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